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는 지난 1장을 통해서 풍랑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줄만 알았는데 풍랑이 재앙인 줄만 알았는데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요나의 가던 길을 막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선원들의 손에 들려서 바닷가운데 던져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못 가게 하시고 니누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가던 길을 멈추는 곳에서 끝난 게 아니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2장은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가 육지에 토해지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게는 되었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나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전체가 뒤집어지는 풍랑 속에서도 요나는 그것이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일어나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선원들의 손에 들려서 물속으로 던져질 때까지 요나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요나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큰 풍랑을 만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풍랑만 가지고도 벅찬대. 어떻게 깊은 물속에까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 요나에서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던 길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중심이 요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깊은 물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요. 1장에 요나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요나가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전체가 뒤집어졌을 때도 잠을 자고 있던 요나가 그 상황 가운데 물속으로 던져질 때까지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요나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나서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요나를 던지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남지 않는 그러한 때로 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고통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서라고 말해요. 스올은 유대인들이 믿기에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세계인데 어둠의 세계입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해요?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깊은 고난을 경험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육체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영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사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요나가 드디어 씁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산의 뿌리는 지중해의 가장 깊은 바닷속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곳까지 데려갔을 때 요나가 자신을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 가운데 그 삶을 연장해가는 그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깊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요나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나요? 너 좀 너무 교만하다. 그래 너 좀 고통당해봐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고 나서야 요나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요나의 시야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요나서 1장은 요나를 물속에 던진 사람들은 선원들이었어요. 선원들이 들어와서 요나를 던졌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시야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우와 여우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해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이 구원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시야가 바뀌는 은혜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나니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야가 바뀌고 나니까요. 요나가 또 바뀌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죠? 요나가 드디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2절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야마 여우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7절에는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하나님은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중심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나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 고난을 주셔서라도 요나라의 중심과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물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야 요나가 자신의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배에 기도하기 시작하니 요나가요 1장에는 왜 도망갔다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지요? 요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이런 고난 가운데 시야가 바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우와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4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이란 뭘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요나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려서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눈동자를 세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7절입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장소에 요나의 기도가 머무르게 돼요. 요나가 아마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1장에서는요. 주님이 못마땅했어요. 주님의 그 명령이 못마땅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고 나니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나니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변화여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 외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과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을 가지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저참하지요. 위기를 맞은 개인의 삶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 가운데 생각들과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휘청거리는 가정들을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회복의 기미가 없고 무너지는 것만 보여지는 것 같은 다음 세대들 조롱받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몸된 조국의 교회들 선교의 문이 막히고 더 많은 핏밭 가운데 놓인 것처럼 보여지는 열방의 교회들 어디를 봐도 요나의 깊은 물과 같은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해라. 시야가 바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임지 앞에 나가는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을 놓고도 이 조국당을 놓고도 열방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깊은 물속으로 보내시며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의 임지 앞에 주의 얼굴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흔히들 요나설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풍랑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깊은 물고기 배 속에 가둬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요나를 돌보시고 요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지중해를 뒤집어 엎어서 요나의 가던 길을 막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나설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예비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가 뒤집혀지는 그 지중해의 풍랑을 그 큰 물고기가 거스르며 거스르며 풍랑을 헤치며 요나 옆으로 다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백년이 넘은 일이죠. 한 폭영선에서 그 고래를 잡던 그 어부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빠진 그 어부를 고래가 실제로 삼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고래가 죽어서 떠오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고래가 그 사람을 삼킨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살아있었던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요. 사람을 그 위장에 집어넣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나서 3일 밤낮을 살아냅니다. 그냥 살아낸 것이 아니고요.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임재 가운데 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물고기는요. 그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육지 가까이로 헤엄져갑니다. 왜요? 요나가 돌아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헤엄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 아니에요. 고난 왔으니까 잘해봐. 잘못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고 살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때를 허락하셨다면 이때를 통한 회복도, 회복 이후에 갈 길도 허락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만나라고 하나님이 요나서 2장을 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게 풍랑밖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게 깊은 물과 큰 물고기 뱃속밖에 안 보이는 게 많지만 이 시간 한 번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때의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임지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끝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절대로 풍랑에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때가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찾게 만드시고 주님을 부르게 만드시고 주님의 임지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주의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위장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풍랑밖에 보이지 않고 깊은 물속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지 앞에 들어가는 축복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하나님 예주도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을 얻게 하여 주시며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고난 방법에 주님이 예배하고 계신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앞에 그림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를 바꾸는 그 놀라운 현장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깊은 물에 잠긴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돌보시고 살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를 지나는 것이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것이 회복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들어간 것이 우리의 위기이고 우리의 답답함인 줄 알았는데